케냐 수도 나이로비 한 고급호텔 단지에서 무차별 총격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등 21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현장엔 한국지상사와 한인업체 등이 입주했었던 가운데 다행히 한국인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현지시간 오후 3시경 고급호텔들이 운집한 나이로비 시내 한 복합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호텔과 은행, 레스토랑과 사무실 등 6개 빌딩 블록이 들어서 있던 곳으로 특히 한국의 LG전자 현지 법인과 현지 교민협력사 등이 건물 4층과 5층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현지 한국인들에 따르면 최소 4명의 무장기환이 단지에 침입해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공격이 시작할 때 자살폭탄 테러까지 자행했습니다. 당시 한국인 사무실에 한국인 직원 8명을 포함해 30여 명이 은신해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이 층마다 돌며 총격을 가하던 순간 4층에 있던 한인업체 대표 김모 씨가 직원들과 몸을 숨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케냐 당국은 경찰특수부대와 군병력을 투입해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한편으로는 무장기환에 맞서 검거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경찰특공대가 탈역 공격이 진행될 당시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들은 3층까지만 구출작전을 펼치고 범인들이 있는 위층으로의 진입을 꺼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구출된 한국 직원의 끈질긴 요청으로 구출작전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테러 공격으로 공포에 떨었던 시민 약 700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지금까지 약 21명이 사망했고 수십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이번 테러는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 샤바브가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배우를 자처했습니다.